TV 화면 모서리가 어둡거나 밝아 보여요.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 단색의 화면을 시청할 경우 TV 패널의 구조에 따른 화질 특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. 화질 테스트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눌러 메뉴 설정 고객 지원 디바이스 케어 자가 진단 화질 테스트를 선택하세요. 화질 테스트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하세요. 테스트 사진이 곧 표시됩니다. 주의가 밝은 환경이고 TV 1m 전방에서 화면 얼룩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입니다. 테스트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. 면 165 M 전방에서 불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테스트 화면이 colou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